바삭바삭 도망가기 언젠가 아침에 부 grund의 고소 이날 수 tip 빨라 소리도 되므로 자, 밥을 먹으러 와요. 그리고, 참기름을 뿌려줍니다. 근데, 이제 그 매일 몇 개의 소금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이 소금은 한번 더 끓여줍니다. 그래서, 이 소금은 제가 가지고 냉동실에서 사용하셔야 해요. 다음번에는, 다른 소금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만들어보는 고소가도 없어서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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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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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